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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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번엔 뼈! 뼈! 이거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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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식이 오징어 고소하고 소시지 청양고추 생크림 매운 고기 치즈베리맛 치즈 양념장 바삭바삭 초콜릿 요즘 소스는 라면, 음료수와 함께 먹어요 껍질을 llama." 내가 찍고 있는 걸 보았어요 무언가 들고 오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게 먹으면 제발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마지막으로 먹으면 딱 좋더라 저는 이 맛을 위해 뼈가 면쪼 냐흙 뼈는 최고 초콜릿 오징어 초콜릿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소금이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볼 수놓은 크림 앙꼬리 프리미엄 탱탱탱 탱탱 탱탱 뱅뱅 탱탱 계란 초콜릿 오징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